다음 주에 왔습니다. 다음 주에 왔습니다. 대박이다. 되게 넓네. 오늘 뭐하는거야? 오늘 샌드포딩. 원래 찍은 곳으로 가볼래? 아라스. 그린 플렉스. 감사합니다. 뭘 찍는거야? 유튜브 하는거야? 콧구멍 찍어. 저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었네. 바로 와요. 안녕하세요. 고고고. 고고. 고고. 렛츠고. 재밌겠다. 이거는 바로 해안사고라고 불리죠. 샌드 둔스라고 불리죠. 재밌겠다. 아 재밌겠다. 진작에 왔어요. 그래. 가자 가자. 간다 간다. 우와. 여기는 진짜 완전한 사막이네. 야 대박. 야 대박. 와. 러시아 사장이야. 와. 제. 인상 saying. 러싱트. 우와. 여기는 샌드보드가 제일 위각하거든요 저기 사람들 서있다 아 이 보드를 자 내 보드를 잡고 제가 스노우보드 되게 잘 타거든요 이거 서서 타는거야? 아 샌드보드도 한 스노우보드처럼 서서 타는거야? 여기도 한 번 부려주고 서서 타는거지? 약간 약간 가보시죠 아니아니 발 뒤꿈치를 걸어드려구 손으로 밀으라고 손으로 밀어 밀어 왜 손으로 들어온가봐 어때요 언니 저를 찍습니다 근데 이거 어차피 손 하려면 이거 아니야? herr 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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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oo ooo oooo 아, 안찍시겠는데... 어,재밌나봐 어,재밋나보다 저도 가봅니다 어,재밋어 보이네 어,재밋어 보이네 어,빨라,빨라 아ㅋ 이 구역의 프로는 나다 저 꼬마 이야 대박 서서스 탈다고? 착지 아 한 저 정도 사줘야 되는데 스노보더의 그 지금 아 자존심이 약간 상한데 어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제일 높은 데로 가자 제일 높은 데 역시 애들이 더 잘 타 여기도 먼저 해보자 나 화이팅 나 할 수 있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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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멋있다 하나 뒤로 되겠어? 나 안 되는 거 아니야? 어 아니야 재밌는 거 같아 장자들의 장비팔 세운 야 가자 영상 가글 보자 아 완전模gie야 누가 나와요 봐봐 내가 찍어줄까? 그래 자 보세요 이렇게 바로 시작한다고? 저도 잘 하죠 오오오오 싫어 근데 이게 재밌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걸어서 올라와야 돼가지고 아 좀 힘들어요 야 진짜 예쁘다 바다랑 사막이랑 같이 아 진짜 예쁘다 와 여긴 진짜 높은데? 대박인데? 대박 대박 어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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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. سوف 야 너 miser why 재밌었어? 재밌었어 재밌어? 너무 재밌다 잘 왔네? 영양성 너무 잘 왔네 다 재밌게 논다 그치? 다 모래가 그냥 그냥 머리에 옷 다 먹은거야 할아버지 할아버지요? 이렇게 멋있는 할아버지도 있나? 이거 꼭 나와 이렇게 멋있는 할아버지도 있나? 이거 꼭 나와 이거 멋있는 할아버지도 있나 사실이지 꼭 나와 이게 바로 최대 단점이에요 야 쟤는 프로다 야 쟤는 프로다 지깔나게 찍어 다 걸어 올라가네 이렇게 어 저거 괜찮은데? 대박 저도 한번 앞으로 저도 한번 서서 타볼게요 스노우보다의 자존심을 가지고 그냥 자 발을 한쪽 올리고 올리고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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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잠깐만 대박 이제 다시 틀고 올라가야 돼 아 모래 어 그럼 이거 타고 가야겠네 빨리빨리 타자 빨리 빨리 가자 아 힘들었다 힘들어 힘들어 후우